안녕하세요 드로영재 입니다. 이번 영상은 소묘 입문용 기초강좌로 세련된 선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선연습에 대한 강좌가 필요하신 분은 카드를 클릭해서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드로영재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영상 오른쪽 아래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영상을 보신 후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엄지 모양을 눌러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선이 그림에 있어 어느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선은 그림을 그리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형태 구도 양감이겠죠. 그 다음이 원근감 개성 선 뭐 대충 이런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림에서 그렇게 중요한 요소도 아닌데 선이 잘 안나오면 왜 그렇게 그림이 잘 안그려지기도 하고 하기 싫기도 하고 그런걸까요? 그냥 하기 싫은데 선 핑계를 대는 만약에 정말 재밌는 영화를 한편 봤는데 그 영화가 스토리도 좋고 주연도 좋고 다 좋은데 조연 한명의 연기가 너무 어색해서 계속 거슬린다면 졸라 짜증나죠. 자칫하면 영화 전체를 망칠 수도 있겠죠.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충족되었다고 해도 선이 제대로 안나오면 영화 속 거슬리는 조연보다 몇배는 더 그림이 잘 안불립니다. 중요도가 떨어지는 요소라고 해서 영향력이 약하진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선 사용법을 배워둬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선을 세련되게 사용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연필 각도를 조절해서 선의 굵기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가지는 선을 끊는 속도를 조절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면 세련된 선을 사용하는 노하우를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끄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선의 굵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초보자 분들에게 자주 듣는 얘기 중에 내가 그릴 때는 그림이 좀 퍼석한 느낌이었는데 쌤이 그리니까 선도 깔끔하고 그림이 선명해진다고 어떻게 쓰길래 선이 그렇게 깔끔하게 나오냐고 물어보곤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필을 같은 각도로 같은 자리로 사용하면 굵고 퍼석한 선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연필을 아무리 뾰족하게 깎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몰입을 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연필을 같은 방향 같은 각도로 잡고서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퍼석하고 넓은 선은 초벌할 때는 빨리 톤을 깔 수 있어서 유용하지만 마무리해 갈수록 그림이 정리가 안됩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초벌이나 전체적으로 깔 때 외에는 연필의 각도를 바꿔가면서 선을 사용하면 깔끔하고 일정한 굵기의 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필의 각도를 조절해서 다양한 굵기의 선을 사용하면 좀 더 풍부한 느낌의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밑에 라인이 종이라고 하고 연필을 그려보겠습니다. 연필을 계속 사용하면 이런식으로 닳습니다. 넓은 면적이 종이에 닿으면 넓고 섬긴 선이 나옵니다. 각도를 조금 세우면 종이에 닿는 면적이 좁아지면서 조금 얇은 선이 나옵니다. 연필을 완전히 세우면 연필 끝이 닿으면서 아주 얇은 선이 나옵니다.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첫번째 각도는 이런식으로 넓은 선이 나옵니다. 두번째 각도는 이정도 굵기의 선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필을 세워서 사용할 경우 아주 가는 선이 나옵니다. 연필 앞쪽이 닿게 되면 연필 끝 모서리가 사라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연필을 돌려가면서 모서리를 찾아서 선의 굵기를 조절합니다. 이런식으로 연필을 돌려줍니다.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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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다가 다른 면이 생기면 다시 각도를 바꿔주고 해서 다양한 선을 사용하는 겁니다. 연필의 각도에 따라 이렇게 다른 선이 나오니까 필요한 굵기의 선을 연필의 각도와 방향을 바꿔서 좋은 선이 나오는 면을 찾아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세련되고 다양한 굵기의 선을 사용해서 그림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가지는 선을 사용하는 속도를 빠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초보자의 경우 틀리지 않으려고 또는 익숙하지 않아서 선을 천천히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천히 끊는 선하고 빠르게 끊는 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선을 사용하면 손끝이 달달 떨려가지고 미세한 요철이 생깁니다. 아주 느리게 사용하는 걸 1이라고 하고 일반적인 속도를 5라고 정했을 때 6에서 7 정도의 빠르기로 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사용하는 선은 느리게 사용하는 선에 비해서 선이 훨씬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숙달이 안되면 오히려 크게 휘어지거나 굴곡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연습을 많이 해서 익숙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초벌톤을 깔 때도 이렇게 조금 빠르게 까는 연습을 합니다. 숙달되면 빠르거나 느리거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초보자의 경우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배경이나 전체 톤을 깔 때도 빠른 선으로 끊기를 사용해 보시면 느낌이 다르게 나옵니다. 선의 속도에 따라서 다른 선이 나온다는 것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막상 끄어보면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빠르게 끊는 선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필력이 좋아져서 깔끔하고 정돈된 세련된 선을 사용하는 능력을 빠르게 습득하게 됩니다. 빠르게 끊고 빠르게 습득하고 빠르게 그림 그리고 열라 좋겠죠? 형태도 조금 빨리 잡으려고 연습해보면 좋습니다. 그림 그리는 속도를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그리면 엉망이 될까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림이 엉망이 되도록 대충하면서 빠르게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속도보다 조금만 빠르게 하시라는 겁니다. 마무리나 중요한 묘사를 할 때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빠르게 사용하는 선이 숙달되면 마음대로 속도 조절이 되니까 그림을 그리는데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보 그림 강좌의 내용들은 연습하면 무조건 되는 거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대신 아주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많이 그릴수록 빨리 좋아집니다. 만시간의 법칙은 그림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되 즐겁게 그리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연필이 다른 면을 확대해서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연필이 보통 이런 식으로 닳습니다. 그러면 이쪽 끝을 사용하면 얇은 선이 나오고 많이 다른 부분 여기를 사용하면 이렇게 넓은 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연필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옆면을 사용해도 아주 얇은 선이 나오겠죠. 그리고 연필이 이런 식으로 뭉퉁할 경우에도 연필 방향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사용하면 뾰족한 부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뭉퉁할 경우에도 선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기 위해서 눈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연필 각도 설명을 위해서 급하게 대충 그린 거라서 형태도 그렇고 조금 엉망입니다. 이해하고 봐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눈동대 외곽 라인처럼 진하긴 한데 날카로운 선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눕혀서 사용합니다. 피부톤처럼 부드러운 톤을 내야 할 경우에는 이렇게 완전히 눕혀서 넓은 선을 사용해서 부드럽게 깔아주고 살짝 문질러줍니다. 위쪽 속눈썹 같은 경우는 연필을 최대한 얇게 깎아서 처음에 아주 강하게 시작해서 끝은 가늘어지게 손을 떼줍니다. 삐치듯이 이렇게 그려줍니다. 아래쪽 속눈썹도 마찬가지로 연필을 세워서 그려줍니다. 위쪽 속눈썹보다는 아래쪽이 약간 연하게 나와야 됩니다. 눈 흰자 같은 경우도 연필을 조금 눕혀서 넓은 면적을 사용해서 연하게 깔아주고 문질러주는 겁니다. 이렇게 모서리 쪽 뾰족한 쪽 안에 진한 색을 넣어야 할 경우에는 연필을 완전히 세워서 뾰족하게 깎지 않더라도 연필을 완전히 세워서 모서리에 색을 채워줍니다. 쌍꺼풀 부분 같은 경우 앞이 약간 뭉툭한 연필 끝을 사용해서 날카롭지 않은 선으로 살짝 두께가 나오는 선으로 그려줍니다. 1차 톤을 깔 때나 그림자 톤을 깔 때 톤이 여기저기 뭉쳐져서 지저분해지고 특히 얼굴 그릴 때 피부가 더러워져서 열받죠. 다음 영상에서는 깨끗하고 밀도 있는 톤을 까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련된 선을 사용하는 법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